어? 윤계도 마이크 켜네? 자..예거..여긴 예거가 중요해 폭탄적..예거가.. 예거가 중요합니다..예거..예..제가 고른 애가 뭐냐면요 어..저..누가 술탄을 던졌을 때 그걸 잡아주는 캐릭터에요 벌쳐가 죽고 많이 남아있는 상태 프로스트는 그런거고 아니 오늘 앙빅이 너무..머리가 아파가지고 특수죽종이 셋이나 있어? 특수죽종이 셋이나 있다고? 야..예거랑 룩도 원래 특수죽종이야 너무 슬프다 어? 어 못들어왔다 못들어왔어 못들어왔어 자 여기 설치해주고 이쪽 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서 여기가 어디로 좀 설치해줘야한다 자 이렇게..이렇게 설치해줍시다 얘가.. 술탄을 잡아줘요 독일어로..예거가 독일어로 사냥꾼이라고요? 오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구나 아..넌 방에 모이는데 넌.. 너 방에 다 모이는데 지금 뭐야 누구 나갔어 뭐야 누구 나갔어 잠깐만 누가 이 셔 어? 차에 뭐다.. 뭐에 맞은거야? 어디서 말에 맞았지 아이씨 아이씨 자아 밖에서 되게 지랄맛 계속 오는데 그건 무섭다 아 C4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C4 어디서 쏘는거야? 아 바깥 타워 어? 아까 타워에 써몰있지 잡았네? 어? 누가 더..더 빨본거 같애는 누가? 더 빠른 소리 났어 차량통 확인하러 갔다와 난..난 더 자냐 아 깜짝이야 적군 좀 도착이야 아이씨 손소리가 경쾌한데 빨본거 잡았어 어? 어? 누구거지? 야 안전한대로 피해있어 어? 정재훈이 어서오세요 아이씨 나 죽은데 밖에 2명있어 죽은데 밖에 있다고? 어 어 버리고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럼 이걸 두었어야겠네 이거 야 누가 CCTV 아 크레이모어 설치했구나 CCTV좀 누가 보고있어봐 자 자 거기있으면 안될텐데 어? 폭탄 설치하는거 아니야 지금? 그럴거 같애 카메라가 그.. 아 들어왔어 비포 비포 어딜 자식아 아 나이스샷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그 뭐냐 그 반쪽질리 방패인데 도심하고 아 진짜? 비어 블랙비어? 뭐야 뭐야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들려 지금부터 뛰어가도 시간이 안됩니다 저 거의 죽었어요 아하 여보세요 안녕 들려 뭐하시죠 네 자, 소영이 집중해야 돼. 내가 이긴다. 폭탄 여기 있고 어차피. 발술 죽였나, 혹시? 아헥! 에헥! 어딨냐? 아하! 아, 진짜 짜낸다.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모래안나 폭탄전이니까. 난 글라지 해야지. 아, 근데 이 게임 키를 못 봐? 네. 아니야, 바꿀 수 있어. 어, 안 되는데. 바꾸나? 네. 바꿀 수 있겠지, 게임인데. 자, 글라즈로 갔다가. 얘가 저격수예요, 글라즈가. 유일하게, 이 게임에서. 아, 유일하지는 않아. 물론. 어, 뭐야. 아, 키 바꾸려다가. 못 바꾸네. 아, 다운데도 할게, 이랄까. 그럴 수도 있어. 어? 어, 불대인이 어서오세요. 어, 불대인님. 레인보우식스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처음 뵈는 분인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방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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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이번에는 글라즈 골랐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좀 글라즈로한테 저격하기... 좀 애매한 것인데. 어, multi-file. 아, 차장했어? 아, 얘 글때리면 중에서 지겠다. 이봐. 헣. 아, 지겠다. 아니, 진짜? 빠르게 정체지랙합니까? 우리, 우리 주하. 지, 지하, 주차장 가자, 주차장. 여기. 한 번 핸백 걸려. 지하, 주차장 가자,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 가자, 주차장. 주차장 가실 분. 저기. 아! 여기 가실 분 또 있다 어허 아 아 처음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마비노기 방송 잘 보다가 올만하였다고 죄송합니다 아니 나 레인보우 식사 시즈 아시길래 알아라 보이다 어 납작하게 뭐 같아 드론입니다 야 드론 돌아다니냐 드론 쟤 납작한거 드론 아 아 나 좋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용이 잘해 사람 살릴때마다 2층에 있다고 2층에 나 그 느낌 들어 대바대 대바대에서 나 실패하던 그 생각이고 빨리 다 했어요 육민이 형 와서 에이사이트 설치하면 돼요 나 들고 있었어? 어 너가 들고 있었어 나 설치하는 거 같은데 2층에 있는데 다들 설치해요 빨리 설치해야 돼 설치하고 튀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미안하다 이런 자리에 떨고 나서 어 하나만 찾고 남은건 우리 육민이 뿐 과연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설치하고 미끼로 써 그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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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네 저 있네 저 있다 어 어 어 아이고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에이 아 해체한다 이거 드론 누굴 거야 이거 내꺼 내꺼 아 아 이게 얘들이 웃겨 특수부대인데 이제 폭탈치하는게 때리는거야 그냥 얼템이가 없어 특수부대인데 씨 가만히 있어보자 아 아 아 뭘로 할까 방탄 내가 볼 땐 폭탄전에서 밀화는 안 좋은거 같아 아 뭘로 하지 닥터한다 팀을 위해 희생한다 쿵 아니 스포인드 내가 왜 이렇게 없지 없어졌어 많이 아 아 아 암 암 암 야 우리 진짜 너무 이기적인 조합 같다 흐흫흫 핫 행정지킬도 마 지안에 진짜 지안에 안 맞았어 우리 막아야지 안쪽을 막아야돼 아무리 급하게 해체한다고 해도 부수는게 뭡니까? 그래서 터지면 어떻게 할라고 너무한거 같죠? 백타 뚫린다 벤치로 빨간선, 파란선 자르는지 해야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들어봐 들어? 어디로? 진짜 이거? 짝방 아무도 없어요? 없어 그냥 해 백타 일로 온다 백타 주차장 백타 주차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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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 일로 안오나? 돌아서 오나 지금? 아이씨 여기 방패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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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쪽에? 이쪽에 이쪽에 입구에 방패 입구에 방패 입구에 방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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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어 아우 아 뭐야 아이씨 다 죽었어 아 몽타뉴가 이거 캐리했다 진짜 아 아 안 죽었나? 아 저걸 뚫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뚫었어 야 몽타뉴가 캐리 있다 진짜 아 이 치퍼가 넣고 먹어서 약해요 야 몽타뉴 진짜 엄청나다 졌다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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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자 여러분 일단